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부산항 북항입니다. 이곳이 부산 남구 간만동 8부두입니다. 6개 선석 가운데 4개 선석에서 군수물자 하역이 이루어지는 군전용 선석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한미군이 몇 년 동안 맹독성 시료를 들여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산 시민들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미군 55보급창이 사실상 세균실험실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주민 20만 명은 폐쇄를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며 서명했습니다. 시민들의 요구에 시장 후보자들은 어떤 입장일까요? 김영춘 후보는 미군이 검증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세균실험실 폐쇄를 위한 주민투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순위는 검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이 되면 국방부와 미군에게 부산시와 공동 검증을 하자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박형준 후보는 우리 정부와 미국 측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세균실험실은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보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하나 우려하는 것은 이런 것을 통해서 새로운 음모론이 싹트고 그 음모론 때문에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는... 손상우 후보와 배준현 후보, 노정연 후보는 주민투표를 즉각 실시하겠다고 밝혔고 정규재 후보는 답변이 없었습니다. 세균실험실 폐쇄찬반 주민투표에 20만 명의 서명을 받은 시민단체는 지난해 12월 부산시를 상대로 주민투표 실시와 관련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KBS 뉴스 김계희입니다.